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6평 되게 부담스러운 시험인데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이번 시험 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선생님 전 정말 잘 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실수가 나왔을지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17번, 18번 정수배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 20번을 풀어내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18번 계산해서 시간을 조금 끌면서 시간을 조금 많이 소요를 했는데 중화반응을 먼저 풀다 보니 양적관계 되게 쉬웠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6평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중화반응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양적관계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준비하신 대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7, 18번 정수배 처리하는 거 있죠. 원자수 떴다, 분자수의 정수배입니다. 1g당 원자수, 1g당 분자수의 정수배입니다. 동일하게 풀어내면 되는데 내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정말 너무너무 실수가 많아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 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조금 많이 나서 30점 후반대, 40점 초반대 점수를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전 아직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전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늦게 시작하셔서 점수가 아직 자리 잡히지 못하신 분들은요. 기출 분석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평가에서 묻는 바는 정해져 있죠. 그 결대로 내가 문제를 풀어내는지 빠르게 일관되게 풀어내는지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점수가 30점 후반, 40점 초까지 올라왔을 때 오답노트를 하시는 게 방법이실 겁니다. 오답노트를 하시게 되면 내가 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발견이 빠릅니다. 그리고요. 비슷한 문제 유형이 시험에 딱 나왔을 때 어 이 부분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이지 조심해야 돼. 집중해야 돼. 어 이거 미지수 샤바야 돼. 최고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정말 나를 점검하는 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수능이 임박해 왔을 때 새로운 문제 푸시는 거 아니세요. 오답노트 보셔야 돼요. 노트가 없으면 어떡해요. 오답노트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문제 유형 자기가 더 잘 알 거예요. 어 내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 모든 문제를 다 오답노트를 만들 수는 없죠. 두꺼워지면 보지 않게 되거든요. 모든 문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 거야. 본인이 알 겁니다. 자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형태의 문제 하셔야 되고요. 접근이 늦었던 해결이 안 된 킬러 문항 위주로 오답노트를 만드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노트를 만드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이시고는 안 됩니다. 예쁘게 만드는 데 시간 투자를 하셔서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요 잘라서 붙이셔야 돼요. 우리가 붙이셔야 돼요. 이걸 문제를 이리 다 쓰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잘라서 붙이시고요. 선생님 전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옆이 아니라 아 옆에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옆이 아니라 두건을 분리해서 따로 해설지를 만들어 가시던지 아니면 뒤에다 쓰셔야 돼요. 정말 해설지를 쭉 적어놓고 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죠. 자기가 자기 글자를 못 알아보는 해설 과정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접근이 늦었는지 혹은 분자의 구조 문제라고 예를 든다면 어 난 이 분자의 구조가 입신 줄 알았는데 아 평면이었구나. 놓친 개념을 쓰시는 겁니다. 분명히 출제자 의도는 이거였는데 아 내가 이걸 왜 파악하지 못했을까 등등을 명확하게 좀 세밀하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분석 플러스 문제 편에서 교재에 넣어드린 오답 노트고요. 예를 들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늦었어요. 잘라서 붙였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묻는 건데 단순 미지수만 잡으면 되는 쉬운 문제인데 그걸 잡지 못해서 틀리다니 결국 시간 내에 풀어내지 못했다 등등을 기록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인지하시는 거예요. 여백을 두라고 하는 이유는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내가 이거 분명히 오답 노트에 있는 건데 같이 붙이시면 더 정확하게 내가 약한 부분을 발견이 가능하시겠죠. 이번 6평부터 오답 노트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 줄여 나가는 모습도 7월 학평 그리고 9평에서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임박해 왔을 때 새로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퀘스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하반기 커리큘럼 퀘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뵙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